어 7일차의 시작은 말이지 나이트 워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이트 워커의 장점은 무엇이냐 아랏 링크의 효율성 어마무시하죠 요새는 말했다시피 네크로 착한 공격력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한 50제 랩대 50랩짜리 무기를 좀 구해서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랩옵하던 장면을 한번 또 들기 위해서 보여주고 시작해야죠 초크유 아 이 맛이죠 이 맛이죠 뭐 나이트 워커는 뭐 다 단일기라 어떻게 보면 배트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죠 배트란 무엇인가요 저기 옆에서 날라다니는 박스가 배트죠 와일드보우에 딱으로 옵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46랩 찍고 카파드레이크에서 51랩을 자연스럽게 찍어줍니다 갱도사에서 2업을 한 뒤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배트로 다 잡잖아요 지금 텐트를 가는겁니다 66랩을 찍자고 81랩을 찍고 도지 중앙을 갑니다 도지 중앙은 버닝이 10단계다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후지인것 같지만 좋아요 자 한울중지 3으로 갑니다 2에서 했지만 3으로 갑니다 버닝도 있구요 그리고 배트의 힘으로 다 잡아줍니다 4차를 찍고 타나서설로 옵니다 똑같아요 굉장히 못잡는것 같지만은 이번에 못잡는게 맞습니다 잘 안잡히더라구 실현의 동굴 일로 옵니다 배트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느낌을 볼 수 있는 곳이지 요정도면 이제 잘 잡는거에요 굉장히 잘 잡는거에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 알죠 제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0분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40분밖에 안걸렸어 이게 좋았다는거의 핵심 키포인트긴하죠 그리고 유니온 이렇게 항상 해주고 있군요 아 여기는 뭐 똑같애 레벨업하는게 윈드브레이커가 이제 2차 스킬을 배우고나서부터 좀 괜찮아져요 보이면 이제 Y축도 좀 있죠 공속도 나쁘지 않아서 다음 레벨 갑니다 3차 존직도 했구요 여기서 윈드브레이커의 문제점이 좀 발생해요 3차 스킬이 서리바람의 군주라는 스킬인데 약간 제자리 사냥을 해야되는 스킬인데 좀 애매해요 아 또 얘기할거 있네 더프가 6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좀 귀찮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스킬이에요 보면은 사냥이 굉장히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스킬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그게 생각보다 박스에 누르고 있는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백렙 직굴 따서 볼텍스라는걸 배우는데 확실히 이제 90전하고 이제 100하고 느낌이 닿지 다행히 좀 데미지가 나오더라구요 이게 밀격 스킬이라 밀면서 사냥되는게 좋더라구요 이렇게 윈드브레이커드 140을 찍고 마무리가 됩니다 플레임 위자드는 이제 오비탈 플레임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1차때는 공이 하나가 나가고 2차때는 공이 두개가 나가고 3차때는 공이 세개가 나가고 4차때는 공이 네개가 나갑니다 아 맞아요 플레임 위자드는 불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데미지가 안나와요 몸길에 저희가 가는 루트에는 3가지의 불이 있어요 아 두가지라고 표현해야 되네 일단은 하프가 불속성이죠 그리고 거의 마무리를 지는 불도 이 두개가 화염속성이라 이게 참 문제긴 해요 산비탈컨 하더라구요 산비탈컨 타나토스를 잡아줍니다 앞으로 밀면서 사냥하라구요 뒤가 은근히 편한 것 같아 뒤로 쏘는 희한하게 잘 잡는 기분이랄까요 뒤로 쏘는 불독이 데미지가 시원찮게 들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긴 하더라구요 데미지가 너무 안나와가지고 아 이게 나중에 진짜 걱정되긴한다 지금 이게 풀링크 다 넣은 거거든요 음 나중에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이렇게 해서 풀이도 한 두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마무리 했구요 그래서 현재 유니온은 3379 후인이 없어서 아직 등업을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아우 나이트워크 최하로 가자 왜냐 1시간 40분인가 그것밖에 안 걸렸어 윈드브레이커는 이제 링크가 없었단 말이죠 나이트워크는 있었는데 링크가 있었으면 하까지 갔을 것 같은데 중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풀이도 중상 불독 때문에 좀 짜증났어 어느덧 링크만 24개를 키웠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풀링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트로드부터 200을 찍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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